자,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기 시작한다 싶습니다. 자, 나오세요. 소승연님. 경품 추첨. 네, 저거 한, 둘 하나 넣어주세요. 임원들 다 나오셔야지, 부총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 나오세요. 아니요, 잠깐만 제가 안내할 거예요. 자! 자, 도와주실 분 앞으로 한 두 분만 더 나와주세요. 자, 경품이 오늘 상당히 비싼 경품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품 추첨할 때 번호 잘 봐주시고요. 네, 유조광, 소광재카님께서 네, 오늘 찬상. 협회 가곡 3사지에 네, 부르시고요. 또 아테드 데뷔 오셨던 분이 오셨는데요. 네, 박정희님께서 오늘 엄청 많은 선물을 보셨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시죠. 네, 박수 한 번 주시죠. 네, 박수 한 번 주시죠. 자, 이상장님. 어, 하나씩 하셨나요? 네, 이강용 부총장님. 네, 앞으로 나와주실 거예요. 네. 좀 여기다 놓으세요. 꼬물쫄요. 자, 경품 앞으로 다 가져오세요. 김나연 씨. 경품으로 다 쭉. 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른쪽 오른쪽 나와주세요. 자, 화두구석 회장님 옆으로 나오세요. 네. 자, 연동형 가수님.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김하윤 부총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백현의 하석천수님. 네, 하석천수님도 나오시고요. 아까 전에 성화하신 분들 다 나오세요. 백현의 하석천수님. 네, 나오시고요. exclusively, 혜택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의 historial sini.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symieron이 한 좋아도 되겠다. 아, 일어난이 얼마나 안되고 계실 gerade. 아, 일단 저れて. 자, 신계정 학과장님 다 나오셔야죠. 서수교수님 나오시고요. 아есь começa. recognizing once. 자, 일자로 선App가수 kü découvrir.. 자, 일자로 쭉 세세요. f- 일부 다른 자로 yang wcześniej 나와요. 아네, 아네. 아, 아네. 가운드 끝. 자, 그러면 대학교 교수님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 Illuler 보면 대학교 교수님 ort영의 하석천수님.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선물을 기증하시고 우리 관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문학사 하나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옷 입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나오시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소승관 님이 남은 거 봐. 자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일단은 쭉 돌리세요 뽑아. 자 두 장씩 뽑으세요. 일단 뽑으시면 제 컷도 좀 뽑아주세요. 두 장씩 뽑으세요. 자 일단은 쭉 들어가세요. 그냥 다 뽑아야 되니까. 자 빨리 두 장씩 뽑으세요. 자 빨리 두 장씩 뽑으세요. 한 번 더 뽑아주세요. 네. 한 번 더 뽑아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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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줄 좀 맞춰 서도겠어요. 우리 거 안 가져와. 내 거니?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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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모카. 아가자. 아가자. 사회자에. 천천히 바짝 하나. 아가자. 아가자. 자 이거 왜 사회자 집에 갈 생각을 해. 이거. 자 금방 들고 와 이거. 타올 세 개 들고 와. 아가자. 아가자. 자 타올 세 개 먼저 한 번 가세요. 3종 세트 타올. 예. 사소기입니다. 자 타올 3분 어서 추천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이사장님. 번호하라. 아니 아니 하나만 보여주세요. 12번. 12번 버리세요. 자 12번. 자 오늘은 바로 디자인에서 측정으로 드립니다. 자 우리 백사님. 자 다음은 백원님. 58번. 이거 가져가세요. 자 58번. 58번. 자 나오세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2번. 22번. 갔어요. 2번. 2번. 자 그 다음 연덕이 형. 2번 나와요? 네. 2번. 네 가져가세요. 자 원주에서 오셨어. 22번. 자 원주에서 오셨어. 지금 샤워할 때로 쓰지 마.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 22번 뽑은 거예요? 2번. 2번. 2번이에요? 아 2번이에요? 22번. 네 네 잠깐만요. 2번이죠? 자 오늘 이거 주신 분이 누군요? 이거 선물 주신 거. 가세요. 엉덩이 아프신 분들. 아 그럼요? 그럼 주면 되겠네요. 자 빨리 오세요. 어디 오세요? 1번. 오늘 큰 생각 받으셨는데 이거는 조그만한 거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 무선 마이크가. 자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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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57번. 자 57번. 57번. 네 어. 난 뭐지 풀려고 참가 좀. 남의. 네. 자 그 다음. 무선 마이크. 36번. 없어요. 그 이사장 41번. 없어요. 그 다음. 42번. 42번. 조총. 조총. 그 위에. 33번. 아 거의 다 맞았다. 33번. 자 30번 수동. 자 여기 19개 남은 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33번. 다음 점. 자 다음 이게 뭐지. 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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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겐스티. 홍상 양겐스티.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섯 분. 뽑으신 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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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세요. 5번. 명함 한번 주시오. 명함 한번 주시오. 명함 맞습니다. 4번. 홍고. 4번. 4번. 조총. 50번. 이게 4번은 그래요. 50번.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네. 60번 하나요? 4번. 4번. 50번. 이거 누구 나와? 자 50번. 동생 양경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되는 거 같아. 잠깐만. 아니 두 개가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아니 그 누구? 그 누가 탈건데? 아 같이 이랬을 해. 너 본인들 나와라. 아니 아니 저 저 저 저기. 60번 나와라. 두 번은 나와라. 본인들 나와라 그래요.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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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드리고 하나 가져가시고. 7번. 7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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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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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십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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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영상 촬영하시는 우리 고모님들 어디 하셨어? 됐다 이제. 왜 섭서를 출 때 또 어디 가시는 거야? 화장실. 아 나 어떡해. 자 이게 뭐죠? 화장실. 20만원 상당의 영양 크림이예요. 오우! 대박이야. 대박. 20만원 상당의 영양 크림. 아 나 사회자 Psych 이거 하나 부인 갖다 줘야 돼. 자 빠르게 무전 마이크를 몰아볼게요. 17번. 17번. 47번. 47번. 17번은 없나? 57번?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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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가세요. 확인할 시간도 없어. 다 내가 뽑아요. 다음 분 무전 마이크만 들으세요. 어디갔어?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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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나와요. 32? 어 나오시고. 9번. 아까 45번. 아까 45번. 아까 45번. 아까 45번. 아까 45번. 아까 45번. 또 45번. 54번 많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리 좀 해. 정리 좀 해. 지금 추천 안 하신 분. 20번. 기다려 기다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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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나 가져가세요. 20번 하나 가져가 20번. 20번 하나 가져가 20번. 20번 누구야? 아 가요. 아 추천드립니다 저희들. 아니 4번에 갖다 주시면 딱 돼요.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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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없어요? 6번. 6번. 24번. 천천히 해 주세요. 잠깐만. 24번. 잘 나와. 자 뒤을 쪼마 저거요. 아니 이렇게만 뽑은데도 아이소 내꺼이 사이드만 bra. 아이소 내꺼이 사이드만 하시라고. 아이소 내꺼이 사이 사이드만 하라고. 6번. 26번. 6번. 7번. 없어요. 23번 있어요. 누구래요? 이주세요. 예. 엄마 집사. 가만히 가만히 가. 아니 갔어 가. 아니 갔어 갔어. 내가 갔어 갔어. 네. 봉근 복이야. 여기 출연자도 조회하지 받았어요? 여기 하석천 총장 저기 사무총장도 하나 하석천 사무총장 자 이거 하나 남은거 이걸 제가 우리 와이프 받아주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거 같애 그래서 나는 행사를 고생 많이 하신 그냥 이사장인거 같애 자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세요 자 일단 5개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메모하는게 더 좋아요 멋진게 자 확신사고 야 서강하는게 서강하는거 야 서강 어 누구야 서강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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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불륜에 여수거 통과 53번 또 자 서강하는거 서강하는거 지금 어디 매판하신거니 50번 50번 없어 없어 자 서강하는거 자 서강하는거 자 서강하는거 자 지금 뽑은거 주세 다른사람 시켜 자 60번 53번 자 그 다음 뽑으신거 자 35번 자 56번 어 어 35 하나 드려 여기 30번 빨리 선물주세 한 명 어디갔어 사면나면 지금 떡먹고 시내로와 잠깐만 지금 몇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저기 아 잠깐만 2개 남았죠 잠깐만요 잠깐만 40번 40번 아 잠깐만 계시세요 잠깐만 계시라고 몇개 남았어요 네 40번 아유 아유 여기 하석천 총장 하석천 자 하석천 총장하라고 뭘 받아 48번 그럼 나와 보세요 하나 뽑은거 줘보세요 알았어요 28번 자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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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5번 아니 28 마지막 9번 아니 안 받으신 분들께 가져가면 돼 자 선물을 못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여기여기여기여기 못 받으신 분 다 나와 자 지금 추천받으신 분들은 다 들어가야죠 저는 아예 안줬어 아 들어가 들어가 아 김나연씨 알아줘요 핸드 핸드 아니 핸드 하나 아니다 핸드 핸드 아니 아니 받으신 분? 아니지 못 받아서 집에서 어 집었어 집었지 자 집으신 분은 지금 서있어 서있어 아가씨들 아가씨 아가씨 비그로 좀 물러둬주세요 비그로 물러둬주세요 아기좋게 글쎄요 자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하나집이 받았죠 가동 3,4집이죠 지금 하나씩 주신건 하나 집은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득고 하나는 옆집에 하나 드릴거에요 하나 두터 줘 줘 줘 하나 두터 줘 줘 네 선물이 없어서 내가 다 배우는거에요 네 하나씩 마이크 주고 마이크 주고 어차피 안심 아기 기다려 아기 기다려 아기 기다려 아기 기다려 자 자 자 못 받으셨는데 두개씩 받으니까 좀 서운한게 좀 들어가시죠 네 그쵸 자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연동이 하나에 못 받으신다 한참 됐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가동 하나 하고 밴드 하나 들으세요 자 잠깐만 자 많이 더 정수 좀 해주시구요 네 자 오늘 행사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건너 따시는 분만 손 들어봐 어? 없어? 가두 가야 돼 아니 저기 아 죄송합니다 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행사에서 아무것도 못 받아서 도저히가 집에 갈 때 이대로 못 가게 따시는 분 손 들어봐 네 네 전부 다 이쪽 하신거죠? 네 네 네 이것들로서 모두 행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오세요